보이저엑스는 다양한 AI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먼저 영상 편집 서비스 부루가 가장 유명한데요. 음성을 AI가 인식해 바로 자막으로 바꿔주는 서비스죠. 다음 보이플랫은 모바일로 스캔을 할 수 있는 앱입니다. 문서나 책을 스캐너로 스캔한 것처럼 깔끔하고 각이 살아있게 스캔해줍니다. 모바일로 촬영해 스캔한 이미지를 텍스트로 변환도 할 수 있고요. 유사한 앱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보이저엑스의 V플랫은 글로벌 이용자가 100만 명이 넘을 정도로 유저들 사이에서 인정받은 앱입니다. 또 다른 서비스로는 손글씨를 폰트로 제작해주는 손글씨 글씨체 생성 서비스 온글립이 있습니다. 보이저엑스가 서비스하는 앱의 설치 페이지를 보면 사용자들의 리뷰가 빼곡한데요. 각 리뷰마다 보이저엑스 측에 답글이 달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리뷰 하나하나에 정성스럽게 답글을 다는 기업을 찾기는 쉽지 않죠. 그만큼 사용자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보이저엑스는 자신들의 강점을 다양한 사용자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과 딥러닝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것이라고 꼽는데요. 사용자 경험을 위해 매일 떠오르는 수십 가지 아이디어를 메모하고 그 중에서 살아남은 아이디어를 페이스북에 올려 여론을 체크하고 회사 내에서도 아이디어 평가를 거칩니다. 재미있는 건 이런 과정 속에서 대다수가 잘 될 것 같다고 평가하면 오히려 너무 뻔한 생각이라고 판단해 진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용자 경험을 귀하게 여기고 이를 수집해서 데이터로 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결국 사업은 고객의 불편감, 고객 니즈에서 출발하기 때문이죠. AI의 가능성은 지금보다 더 무궁무진하니 보이저엑스가 또 어떤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할지 궁금해지네요.